여기도 노란색 꽃이 있네요 노란색 꽃 이게 무슨 꽃일까요? 잎은 달걀 모양이고 여기가 하트 모양이 없으니까 달걀 모양이고 잘 보면 잎 가장자리가 겹톱니에요 이 꽃잎은 여러 겹으로 쌓여있네요 꽃잎이 한겹이 아니고 여러겹으로 덮여있어요 겹황매화다 겹황매화라고 하는데 황매화하고는 구별되죠 황매화는 꽃잎이 이렇게 한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겹으로 쌓여있는 것은 겹황매화다 어떤 사람들은 죽다나 라고도 하죠 죽다나가 발음이 더 좋은가 겹황매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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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